자, 옥수수 식빵 줄 수 없다는 거 이미 다 나가서 정태 오빠가 특별히 얘기해서 한 개 더 받았습니다. 두 개? 어, 두 개를 받았네요.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 받아서 이제 저희는 따끈한 빵을 닦고 구미에 갑니다. 이거는 크림치즈빵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동 맘모스 제과장입니다. 저기 맘모스 베이커에 찍어야지. 한글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수영할게요. 아, 이건? 이거 좋아하는 거? 이거, 이거. 자, 크림치즈빵이 금방 나왔네요. 빠른 거. 잠시만요, 잘 나가게. 크로와상도 있어요. 치즈 빵은 하지 않나? 너무 안 나와. anybody else? 하나도 안 나와. 하 kamu практически. 하раш. 하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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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대구 뽀찜 먹으러 왔어요 낙지까지 낙지가 죽은 소도 일으킨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지 먹으려고요 더 추가를 했어요 대구 뽀찜 맛있게 드세요 저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눈으로 드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봄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잎합나무꽃이 가까이서 보면 진짜 이쁘다 이 꽃잎이든 나뭇잎이든 바람이 흔들리는게 예뻐요 사람도 사랑이 흔들리는게 예쁘죠 이쁘겠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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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바람 불굴 사과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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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 larger 나 오늘 시계 받았다 시계 선물받았다 보여? 이거 우리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했는거거든 아직까지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사랑은 이만인가요 정말, 짜증나 차별에 다 먹어야지 비싸게 잘 먹어야지 스마트에 지나가면서 비싸게 잘 먹으면 찐에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도 마주곤 내 조합도 마주곤 땅에서 자식을 마주곤 양고기 양고기 숯불구예요 양고기 맛있다 진짜 가지볶음밥 이것도 맛있겠다 먹자 불을 좀 빼야되는데 갈비를 안쪽으로 넣어봐 양념이 좀 이름때문에 양념이랑 많이 맞춰 양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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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아, 아, 아 아, 아 옥상에다가 아카시아 꽃나무를 심어놨어요. 대단하다. 처음 봤어요. 옥상에다가 아카시아 꽃나무를 심어놨어요. 옥상에다가 아카시아 꽃나무를 심어놨어요. 전본보다는 조금 많이 피어있네요. 아 얘가 이쁘데. 얘가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오 이쁘다. 스브게토가 왔어요. 그래도 요즘에 많이 웃고 사니까 좋다 내가. 맛있어요. 드세요. 오늘은 이 빵은 안먹고 그냥 쳐다보기만 할거에요. 커피. 라떼. 얘를 안먹고 쳐다보기만 해야 되긴 되는데. 델라나. 그것도 참아야될거 같아요. 그냥 우리 같이 쳐다보기만 합시다. 그럴 일이 있어요. 친구가. 지난번에 사줬는데. 나 혼자 다 먹었거든. 세상에 그걸 두고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제가 안먹고. 친구 다 먹게.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려구요. 사랑해요. 항상.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고싶어 만 mee Current시간 40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